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또 지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당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예상한 다음에 대비책을 즉시의 실행에 옮겨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세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자 이제 바닥을 보고서야 깨우치게 될까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다 이런 경험한 다음에 비용을 치르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일보에 여러분들 오피년란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기는 기사가 딱 나옵니다. 상단에 노조 불법 파업 채무 간면에 좌파단체 살림까지 무차별 지원하는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사슬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보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에 34% 줄어들어가지고 국내 총생산인 gdp가 28%까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 기사가 떠오르고 그 밑에 가면 한국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0년에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본 겁니다. 여러 분야의 그런 칼럼니티들이 쓴 글들을 보게 되면 글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딱 여러분들 이 세계의 그런 제목을 보고 저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왔는가 하니까 뭐 2050년까지 갈 거 있나? 2050년까지 안 간다. 205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런 일들은 아마 수년 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 했는지 보기 위해 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문화일보 사슬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낸 정부의 재정지원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국가 채무가 지난해 천조원을 넘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대거 선순위로 올려놨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그걸 일단 제쳐놓고 내가 에코노미스트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냥 이 법안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논평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중앙지방정부의 예상지원 근거를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안. 사회적경제가 뭡니까? 사회적기업이 뭐죠? 문정권의 이름 다 한참 뭡니까? 그게 뜯고 일부 기업인들까지 박수를 쳤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재정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영의되는 사회시민단체를 계속해서 운영해달라는 겁니다. 뭐 딴 거 아닙니다. 그걸 좀 들으면 돼서 험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공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소셜이라는 용어를 붙일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쟤는 그냥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그냥 세금이란 공돈으로 먹고 사는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조직은 사족이든 공조직인 간에 자립자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소셜, 사회적이란 근사한 용어를 붙여가지고 세금 타먹는 것은 그 자체가 뭐죠? 악입니다. 악. 남의 돈을 가져다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조직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친다 하면 대한민국이 방향을 선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나라가 골로 가는 길입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계속 양산시켜 나가는 것이 그냥 더블 민주당의 기본 기조입니다. 그래서 표를 매표하는 겁니다. 나라 골로 가는 길로 그냥 법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보시죠. 불법 파업 등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진행해서 채무를 떠안게 된 노조의 일을 감면해주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사고는 내가 치고 비용 소송에서 폐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납시해자 함께 대신해 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양심불량입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나라의 여러분들 살림살이든 똑같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할 때 사람들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민사상에 책임을 지게 됐는데 자기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뭐죠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납부해달라 그게 뭐죠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실정을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제정안 이건 뭘 뜻하냐 모든 공기업들이 다 예산 내에 사회적기업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법안들은 다 먼 거 아니까 하루속히 나라가 넘어지게 만드는 법안들이 있 겁니다.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세금 수입은 줄어들게 하면 계속 생산계층에 대해 더 중과세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책의 인여금을 공격자금이나 국가채무상환보다도 손실보상금 등에 우선 사용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빚은 계속 널도록 내버려 두고 혹시 여러분들 세금에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빨리 닦아 또 쓰자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거니까 그거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양심을 가진 에코노미스트로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더블 민주당에 누가 이런 대표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은 뭡니까 전형적인 좌파정책을 실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물건 팔아가지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뭡니까 25년이 않아 수년 내로 뭡니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대로 가면 한국 생산 가능 인구 2050년 34% 준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안 낳잖아요. 개론 안 하지 않습니까 개론할 행편이 안 되고 사회는 늙어갈 것이고 누가 이 사람 다 맥이 살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노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연금을 받는 세대들도 다 뭡니까 나라가 그냥 내려앉는 것을 다 보고 갈 겁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80 90도 살지 않습니까 나라가 올라가는 우리도 우리 같은 경우는 나라가 올라가는 것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기울어 가지고 가면 바닥을 치는 것까지 다 보고 갈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논평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다고 정신 차릴 거라고 나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부양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나면 그 다음 파산이죠. 국제 사회에서 채무를 많이 지면 누가 갚아줄 겁니까 그리스 스페인 그거는 유럽연합 이유라도 있으니까 부자 나라인 여러분들 동일도 있고 하니까 최악의 경우를 안 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입니다. 우리는 유럽연합도 없고 우리는 미국처럼 주도 아니고 정신들 문철이면 자식들하고 이런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환란 당해봤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당해봤지 않습니까 돈을 빌렸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자산을 그냥 헐값으로 다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면 누가 가장 겁났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겁났습니까 누가 겁났습니까 좌파가 겁났습니까 누가 겁났습니까 김정은이 겁났습니까 아무도 겁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다 잊어버렸죠 1997년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누가 가장 겁이 났습니까 국제신용평가회사가 가장 겁이 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가 가장 겁이 났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회사가 우리 경제를 좀 더 후하게 여러분들 평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한 5년에 10년 정도 사람들 여러분 뜻 있는 사람들은 내리 속에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snp라든지 피치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제신용평가회사와 함께 여러분들 후한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물 주면 후한평가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정직한 경제정책 다시 이야기하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하고 분수를 넘어서는 빚을 지지 않는 겁니다 각각 반대로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정신 못 차릴 겁니다 한국연금계획안하면 2050년 최악의 상황이다 기자가 이렇게 뽑았는데 2050년 무슨 2050년이냐 무디스피치 고령화로 신용평가 타격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 상황 연금계획 등을 하지 않는 국가는 재정학교로 국가 신용도가 정권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에다가 국제경쟁력 하락에다가 좌파 집권의 연구와 수많은 난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신용평가회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겁났습니까 신용평가를 여러분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상화 시키는 데 오래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립시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충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치의 에드워드 파크 국가신용리서치그로블 대표는 2050년을 놓고 보면 한국과 대만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는 국가 중 일부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 피치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내부 사정을 쏙쏙 들이 우리처럼 모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선거 무너졌죠 피치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정신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짓을 지금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여러분들 기둥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빚도 늘리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계층에 계속해서 금감 여러분들 뭐죠 보험료부터 시작해 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을 올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은 물건 팔아서 사는 나라가 싸게 여러분 잘 만들어서 못 발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경상수위 적자 무역수위 적자 그게 적자가 누적이 돼서 이런 만성화되면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외환위기까지 갈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뻔히 가는 길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너무나 여러분들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시대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있는 사람 다 떠나버리면 될 테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여러분들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제를 해보안 5월 30일 날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참정권을 회복해 가지고 국가 권력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거의 노예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선거에 참정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입니다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잘 다룬 소위 분석 보고서를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